안녕하세요 재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어요?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NII 또 지면 촬영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때도 그랬는데 가을때 가을옷을 입다보면 또 가을에 맞는 또 컬러를 저희가 많이 골라 입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컬러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양말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좀 여러가지 컬러를 많이 매치해서 저희가 양말을 쓸 수 있는 걸 신고 바지를 접어주면 참 이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맞지 옷이? 신기해요 참 NII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많이 사랑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지만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촬영 현장은 재밌는 소품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촬영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좀 재밌게 유도가 되는 것 같고 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어떤 촬영장보다 가장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거 있죠 옷이 그냥 정장이거나 아니면 되게 차분한 캐주얼인데 귀여운 걸 하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근데 NII는 옷이 상큼하고 맞아요 그래서 가장 내 마인드 자체도 영해지는 것 같아요 옷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도 저희 또한 되게 거리낌 없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NII 많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나도 사랑해주고 니도 사랑해주고 니도 사랑해주고 아 짰어요? 안 짰어 같이해요 같이 그래 그러면 고백받는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나도 사랑해주고 아 하자고요 왜요? 아 자신 있게 해주세요 깔끔하게 니도 사랑해 하고 딱 하고 경상도 느낌으로 딱 빠지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강원도 분들 제주도 분들 전라도 분들 충청도 분들 다 참여하시면 어떡해 차차 갑시다 나도 사랑해주고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